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셨네요 홍5565님 오셨네요 그쵸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얘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독대사건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독대 좀 합시다 나랑 다이다이 바짱 뜹시다 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라고 했죠 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독대 요구 자체가 윤석열한테는 이로울 게 하다도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날 것도 없고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익 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예 레임덕이 빨라질 수가 있죠 한동훈한테 권력이 넘어갔구나 라고 비치면서 모든 권력이 일제히 윤석열을 버리고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로서는 곧바로 레임덕 아니 데드덕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 독대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의제는 김건희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데 뭐 의대의 문제도 있겠으나 김건희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그렇다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독대 자체가 열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당연히 그래서 독대는 거부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들려요 한동훈이 어제 독대 요구를 한 직후에 용산에서 검찰에 극비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야 한동훈 거 준비해 한동훈 거 준비해 라는 얘기죠 우와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파국이죠 하하하하 근데 누구는 파국이 없을 거라고도 얘기해요 왜? 일단 둘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래봤자 파국까지는 안 갈 것이다 적당히 힘겨루기를 하다가 아 누가 더 세구나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 한쪽에서 알아서 물러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쪽이 물러날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 한동훈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한동훈 밟아버리면 그만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수구 적폐들의 차세대 리더였는데 그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한동훈에 대한 실망매물이 몰려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받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한동훈 팽시키는 거 어렵겠냐 이거야 파국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홍준표나 다른 친륜 이런 애들 끌고 와가지고 새로운 권력 판짝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 봤자야 그래 봤자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샴 쌍둥이라고 분리수술하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자 이 얘기를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마우스가 자꾸 사라져요 고양이가 있나봐 마우스가 사라지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자 이 만찬 회동이 열리게 돼 있는데 이 만찬 회동은 아시다시피 국힘당 지도부하고요 윤석열하고 만나서 용산에서 밥 먹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24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 24일 밥 먹기 전에 야 윤석열 나 동훈인데 같이 우리 맞장 한번 뜨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뭐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뭐라고 한동훈 독대 요청 산적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산적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한다 이거예요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각종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야 독대 요청 독대 요청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밥만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안을 좀 내가 논의해 봅시다 우리 만난 김에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 한동훈으로서는 승부수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 한동훈은 여권 내에서 위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지지자들도 대폭 줄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대체할 선수교체 명단에 딱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을 대충 끌어내리고 적당히 한동훈으로 교체해가지고 정권이 망하지 않도록 정권 교체 없이 국힘당이 계속 정권을 쥔 상태에서 권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계획 플랜이 막 떠돌았습니다 근데 그 두 달 사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주도권은 윤석열한테 넘어갔고요 한동훈은 계속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동훈 하면은 그 할머니들의 팬 열성적인 팬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팬심도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뭐 부산 쪽에서 들린 얘기인데 한동훈이 서동시장 지금 금정구 재보궐선거 하잖아요 거길 갔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하고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더라 지난번에도 동원된 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동원된 인력 빼고 나면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승부수가 윤석열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 거지 여러 보도를 보시면은 독대 요청은 한동훈의 승부수인데 이게 돌파구가 되겠느냐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더 많았죠 갈등 분수령이다라고 하지만 분수령이란 건 뭘 말합니까 갈등이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폭발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갈등이 잦아들기는 어렵게 됐어요 왜? 윤석열이 거부해버렸잖아 이제는 다음 수순은 아마 복잡한 갈등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한동훈 쪽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 기사에서 보시면 독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YTN 기사인데요 하지만 친한 게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에휴 안 될 거야 나는 견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지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던 거예요 뭐? 한동훈으로서는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윤석열과 결별을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쌓는 거죠 아직까지 결별이라고 해서 원수지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의정 갈등 문제하고 김건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한동훈이 윤석열을 하고 다른 말을 내기 시작하면 윤석열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 김건희가 가만히 안 있겠죠 바로 들어올 겁니다 한방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 검찰이지 뭐 그래서 어제 한동훈의 독대 요구가 전달되자마자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뭐 용산에서 서초동으로 전화가 띠리 띠리 띠 갔다는 거야 야 한동훈 거 준비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재밌네 그렇죠 제목을 바꿀까요 윤석열 한동훈 독대 거부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용산 검찰에 비밀 지시 내렸다 라고 말이죠 하여튼 볼만해요 여하튼 그러면서 야 얘들아 동훈이 거 준비해라 라고 했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상황은 독대를 요구한 한동훈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독대 요구를 받은 윤석열도 아 얘가 이제 나랑 갈라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검찰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밟는 것밖에 없죠 안 그랬다가는 윤석열 자신의 레임덕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 여전히 합을 맞추는 약속 대리인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김건희만 없다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김건희만 없다면 아마 약속 대련 쪽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있는 거지 아마 두 사람은 쓰라린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독대 요구가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면서 결별의 명분 쌓기를 위한 거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제시한 게 있어요 뭐라고 제시했다? 내가 독대를 요구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두 가지 첫째 의정 갈등 두 번째 김건희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크 정권 유지가 안 돼 국힘당 박살날 거야 실제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국힘당 지지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지지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국힘당이나 한동훈이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거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디커플링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뭐겠어요? 네 사실은 의정 갈등하고 김건희 문제인 거지 근데 이 부분이 뭐 윤석열한테는 영린인 거야 영린 의대 정원 문제를 굳이 2천 명으로 계속 고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거기에 뭔가 다른 추술적인 의미 윤석열로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부적이 작살나는 상황이잖아 부적받은 것 같은 것 같거든? 근데 그 부적이 부정타는 상황인 거지 의대 정원을 줄여버리면 안 돼 못해 그리고 바보 윤석열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김건희잖아요 그 김건희와 결별하라고? 네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대 요구 자체가 사실은 결별 수순으로 가는 척경이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김건희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다 김건희 때문에 문제야 지금의 이 문제는 시작도 끝도 모두가 김건희야 라고도 알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한동훈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윤석열한테 독대를 요구했다 그랬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 김건희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홍준표 같은 사람도 이제는 윤석열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친륜 행세를 하고 있는 홍준표마저도 영부인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나대지 말라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이 말 안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산 윤석열은 한동훈의 독대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추후에 협의하자라고 했지만 말이 좋아 추후 협의지 야 웃기지마 독대는 무슨 갯벽다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는 반응인 겁니다 용산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이를 빼놓고 밥을 먹었더니 그 동훈이 빼놓고 밥 먹었다고 하도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이씨 됐다 됐다 야 밥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지 야 오라 그래 밥이나 먹여서 보낼게 라고 해서 식사 자리를 부른 거예요 동훈이 니 빼놓고 밥 먹었다고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래 니 체면 한번 세워주려고 한 건데 이 새끼가 그랬다고 니가 나한테 맘 먹으려고 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윤석열로서는 엄청 열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열받는 거야 감히 니가 나한테 독대? 이게 돌았나 독대하면 뭔 얘기할지 뭔 뻔히 잘 보이는데 니 김건희 얘기할 거지 니 형수 얘기할 거지 의대 정원 얘기할 거지 아 씨바 안 된다니까 라는 거죠 한동훈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지도 알지 애시당초에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죠 이제 문제는 이 다음 다음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은 처음부터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한동훈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릴 거라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정됐던 반응이 나왔어 예상됐던 반응이 나왔어 그럼 어떡해? 예 처음부터 다음 수순까지 계획을 짜놓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김건희 문제와 의료대화 문제가 거론되겠죠 이거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한동훈으로서는 독자 행보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 윤석열하고 따로 놀 거야 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바로 열전으로 전쟁으로 들어설 것 같지는 않다 걔네들이 같이 살아온 시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샴 쌍둥이라고 샴 쌍둥이는 잘라놓으면 분리해놓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 파국인 거죠 지금 한동훈은 나름 자기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심이 지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반 윤석열 깃발을 높이 들면 지 밑으로 사람들이 쫙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몰고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 상황을 검찰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지시가 비밀리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서초동 윤석열이 심우정한테 야 준비해라 한동훈 거 준비해야겠다 이런 전화가 이미 어제 갔다는 거예요 캐비넷 안에는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네들 것도 있거든요 때 되면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지들도 자신들 내부 정적이나 경쟁자를 칠 때 이 캐비넷을 쓰는 겁니다 그 캐비넷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배신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문제는 한동훈도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동훈은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승부수를 또 하나 던지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수싸움 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아니죠 아마 수싸움을 한다면 김건희하고 수싸움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다시피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규전의 능한 애는 아니죠 비정규전의 능한 거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지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고 정면으로 둘이 붙었을 때 둘 다 치명상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 테니까 결국 파국은 피하지 않겠느냐 일정 정도 서로의 기세를 살피다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높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파국을 피하려면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서 물러서면 이인자가 아니라 그냥 실업자가 되겠죠 윤석열은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레임덕입니다 데드덕이죠 이미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20%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한 판 떠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녹록지만은 않은 겁니다 자 대의원님께서 하명수사는 불법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니 뭐는 불법 아닌 게 있어요 증거 조작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근데 하잖아 공소장 지들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하잖아 증인 잡아다 와가지고 족쳐가지고 족치다가 때로는 달랬다가 연어 사줬다가 소주 먹였다가 협박했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짓 진술 받아내는 거 그거 위법 아닌가요 근데 검찰 하잖아 여기서 그게 위법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걔들이 아네 하잖아요 그쵸 자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고비는 검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용산의 전화를 받고 냉큼 한동훈의 뒤를 캘 것인지 아니면 전화는 받았지만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다음 권력이 열리기를 기대하거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를 쌩까고 권력 교체를 기다리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의 핵심 지휘부가 지휘라인이 윤석열한테 껌뻑 넘어가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충성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연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한동훈 보다 기수가 선배이거나 동기이거나 하여튼 뭐 나이가 많거나 한동훈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한동훈하고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안다고 하더라도 되게 앙숙관계죠 그런 상황을 볼 때 글쎄요 용산에서 야 동훈이 뒤 캐 동훈이 거 캐봐 라고 했다면 글쎄요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거는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 이거는 반발을 각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닥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검찰이 한동훈을 수사하는 순간 이거는 대박 사건이죠 자연스럽게 김건희 문제가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용산으로서는 해볼 만한 모험 아닐까요 그쵸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증각입니다 3 5 에이 assault uis 아니 사항이 부위 적영 HTML 아멘 잡 산 꿈 될